뭐라고 그랬냐. 왜 늦게 끝내주냐. 맞아요. 맞아요. 왜 기다리게 하냐.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얘기죠. 어차피 서로 촬영으로 나왔으면 늦게 끝내줄 땐 저 친구들은 무슨 사정이 있겠고. 또 일찍 불렀으면 사정이 있어서 불렀는데. 그거 참 쉬운 일 아니야. 다른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거겠지. 후배가 늦어도.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 안 해. 그럼 말 안 한다는데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요. 야 참 그거 참 대단하신 거지. 아니 그럼 거꾸로 이독화 선배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좀 뭐 하는 거야. 나도 말을 안 해. 아니 신선서를. 예보라고 해주세요. 어떤 분 성대모 선진을 말씀해주세요 이게. 신선 선생님. 난 말이야. 말을 안 해. 그럼 오늘 녹화가 조금 늦게 끝나도 상관없으신 건가요? 걱정하지 마. 말을 안 해. 녹화가 어떻게 끝나면 말을 안 하신대요. 녹화 늘어집니다. 그때 저희가 이독화 씨께서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마지막 미션을 굉장히 잘 아시는 저수지가 굉장히 고기가 잘 나옵니다. 진짜요. 낚시가 고기가 잘 나온대요. 겁나게 많아 고기가. 네. 그런데 4시가 가는데 거기다 환불하지 않았대요. 조명을 그렇게 켜고 그러니 고기들이 나오는데 놀라서. 맞네 맞네. 아니 그런데 거기는 넣었다 하면 나오신다고 얘기하는데. 노명이 있으니까. 담을 라즈로 만들어 놓는데 고기들이 나오라고. 아니 맞네. 아니 얘기하실 때는 그게. 거기 넣으면 나오는 데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래서 망쳤어. 그런데 얘네들도 웃겼어. 무슨 붕어 잡는 미끼로 소고기 주고 이러는 거야. 고기가 하도 안 나오니까. 고기에 무슨 고기가 나와 이 사람아. 얼마나 안 나오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모기를 거기서 쓰라고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쓸 거예요. 낚시 써야 돼요. 아니 니네가 미끼도 놀아준 게 그런 걸 줬다고. 그런데 화를 타고. 아니 열정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많이 좀 많이 지난데요. 많이 지난데요. 많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추억 삼아에게도 너무 열정을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낚시는 진짜 좋은 춤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